Q. 참고가 왔어? 빛먹이 다스리 난 또 누가 돼서 동거라인 다스리 다 푸셨네 미니조루 쇼핑 뭐라 먼저 부잉하고 쥐 내게 절퇴 인생은 역사에 건드리지 진돌리 때가 들은 짜릿짠 짜릿짠 짜릿짜릿 아름다운 밤이에요 총말로 쓰여 나이스 썸만 이뤄졌지 원숭이 왕 옆에 를 워피 쏙 가위만 봐봐 살살 목나마 일도 밖에 없다는 개점에 해봐 like that 결국엔 왕단에 오랜 말은 말한 티린 소리 한 번만 질러주세요 灯이 coaches 노 43 Contact 투리